내일 방송이 빠밤 링페측 방송합니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아니야 많이 오지마 아니야 많이 오지마 많이 오지마 지금 있는 사람들만 오자 아니야 내일 저녁에 뭐 약속 있을 거야 그쵸? 응 내일 조금 다들 바쁠걸? 할 일 많을걸? 은하띠님 취소 안 해도 돼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제가 엄청난 몸 치고 운동 실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아마 그럴 겁니다 내일 못 오시는구나 아쉽다 참 아쉽다 잘 가요